음악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10장 조동사 두번째 시간이죠 자 여러분 책 138쪽 5번입니다 자 윌과 쉘의 윤보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음악 윌과 쉘은 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미래에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단순 미래와 의지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단순한 미래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할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즉 사람의 뜻과는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일어나게 될 단순한 미래의 동작이나 상태 또는 예정을 나타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단순 미래는 주어의 인칭에 상관없이 모두 조동사 위를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주어의 인칭과 문장의 종류에 따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단순 미래의 평소문은 뭐뭐하게 될 것이다 뭐뭐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문장이죠 자 인칭에 관계없이 모두 위를 쓰면 되니까 자 1인칭은 I will, we will, 2인칭은 you will, 그리고 3인칭은 he will, she will, they will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단순 미래의 의무문은 뭐뭐하게 됩니까? 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역시 인칭이 상관없이 모두 위를 쓰니까 자 1인칭은 will I, will we, 2인칭은 will you, 3인칭은 will he, will she, will the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인칭의 경우에 간호 조동사 will 대신에 shall을 써서 평소문에서 I shall, we shall, 그리고 의무문에서는 shall I, shall we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흔하진 않습니다 자 특히 미국식 영어의 경우에는 shall은 쓰지 않고 인칭에 관계없이 전부 will만 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단순 미래에는 조동사 will만 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보죠 I will be 16 years old next month I'll be 16 years old 나는 16살이 될 것이다 Next month, 다음 달에 즉 나는 다음 달에 16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사람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조동사 will이 쓰인 것입니다 자 다음 예문 자 여기 be able to는 mum 할 수 있다 can과 같은 뜻이죠 조동사 will이 와서 can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be able to를 쓴 것입니다 자 문장을 해석해 보면 will you be able to come here tomorrow 당신은 내일 여기 올 수 있나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은 단순히 내일 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사정을 물어보는 말이니까 단순 미래가 되겠습니다 역시 조동사 will을 썼어요 자 이번엔 대답을 보죠 긍정이니까 얘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대답은 의문과 같은 조동사를 쓰니까 대답도 단순 미래의 will을 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정이 대답을 보죠 want는 will not의 단축형이죠 그래서 아니요 올 수 없을 겁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이번에는 의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죠 의지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결심과 의지를 나타낼 때 그리고 상대방의 의지나 의향을 물어볼 때 쓰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사람의 의지가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의지 미래는 평소문일 때와 의무문일 때 그리고 누구의 의지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주어 인칭에 따라서 조동사로 will을 쓰느냐 share를 쓰느냐가 달라집니다 잘 봐야겠어요 자 먼저 평소문일 때는 말하는 사람이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1인칭은 조동사 will을 써서 I will, we will 이런 식이 되는데 주어인 I 또는 we가 곧 말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는 뭐뭐 하겠다 우리가 뭐뭐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인칭에는 조동사 share를 써서 you shall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you지만 의지 미래는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네가 뭐뭐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뭐뭐하게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인칭도 조동사 share를 써서 he shall, she shall, they shall 이런 식이 됩니다 자 역시 3인칭도 주어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3자에게 뭐뭐하게 하겠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즉 그가 뭐뭐하게 하겠다 그녀가 뭐뭐하게 하겠다 그들이 뭐뭐하게 하겠다 이런 뜻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간단히 말해서 평소문의 의지 미래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하는 것은 1인칭 뿐입니다 그래서 1인칭에만 조동사 wii를 쓰고 2인칭과 3인칭에는 share를 쓰는 것이죠 자 이렇게 조동사 wii를 쓰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의무문의 경우를 보죠 평소문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의지 미래의 의무문에서는 상대방의 의지를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인칭이 주어인 의무문의 의지 미래는 상대방에게 뭐뭐할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되는데 조동사는 share를 써서 shall I, shall we 즉 제가 뭐뭐할까요? 우리 뭐뭐할까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인칭이 주어일 때는 주어 u가 곧 상대방이기 때문에 u의 의사를 묻는 게 되니까 조동사는 wii를 써야겠죠 즉 will you?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자 뜻은 뭐뭐하겠습니까? 이런 의미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것이 되죠 3인칭이 주어일 때는 말하는 자신이 그 주어인 사람이나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 됩니다 즉 제3자인 사람이나 물건들을 뭐뭐하게 할까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도 조동사 share를 써서 shall he, shall she, shall they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럼 예문을 통해서 방금 배운 것들을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주어가 1인칭 경우에 의지 미래부터 보겠습니다 we will do our best do one's best 혹은 try one's best는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we'll do our best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주어가 1인칭 we고 조동사는 we를 써서 의지 미래를 나타냈죠 자 만약 이 문장을 단순 미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될 거다 어째 말이 좀 이상하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의지를 담아하는 행동이지 시간이 지나간다고 자연이 발생하는 행동은 아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의지 미래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긴 평소문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죠 자 이 문장에선 주어가 1인칭이니까 말하는 사람이 곧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죠 자 이 문장은 shall I 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제가 뭐뭐 할까요? 자 이런 의미로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것이죠 즉 의지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hall I close the door? 제가 문을 닫을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거니까 do you want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즉 do you want me to close the door? 당신은 제가 문을 닫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런 말로 결국 뜻은 같습니다 자 여기 want me to close 자 여기를 보면 want to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이렇게 되었죠 목적어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답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shall I close the door? 이런 의지 미래는 단순한 물음이 아니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니까 대답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만약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 yes please 혹은 yes please do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래 주십시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please 다음에 do는 보통 생략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을 때에는 no thank you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말로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때 thank you를 쓰는 이유는 관습적으로 그냥 쓰기로 하는 것이지만 자신에게 신경을 써주고 물어봐줘서 감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이 문장 역시 의무문인데 shall we 자 이런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자 우리 뭐뭐 할까요 이런 의미의 의지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의무문이니까 상대방의 의향을 묻는 것이죠 자 해석하면 when shall we meet again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문장에서 조동사 shall 대신에 we를 쓰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죠 우리는 언제 다시 만나게 될까 자 이런 의미로 단순 미래입니다 다시 말해 조동사 share를 쓰면 주어인 we가 자기 의사로 만나려고 하는 의지 미래가 되지만 we를 쓰게 되면 주어 we의 뜻과는 관계없이 만나게 되는 단순 미래를 의미하죠 자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어가 2인칭 경우에 의지 미래를 보죠 이 문장은 평소문인데 주어는 유로 2인칭이니까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뭐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You shall go there 네가 거기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문장은 주어의 의지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의지이기 때문에 I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I will let you go there Let you go를 보세요 여기 쓰인 사역동사 let은 let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운영 이런 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나는 네가 거기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의지 미래의 문장인 You shall go there 와 같은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2인칭이 주어인 평소문의 의지 미래는 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주어가 아니고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let을 이용해서 I will let you 플러스 동사운영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여문을 보죠 You shall have this watch 자 역시 2인칭의 의지 미래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You shall have this watch 네가 이 시계를 가지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역시 사역동사 let을 써서 다르게 표현해보죠 I will let you have this watch 네가 이 시계를 가지게 하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이 시계를 주겠다 결국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I will give you this watch 자 방금 배운 세 문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죠 You shall have this watch I will let you have this watch I will give you this watch 자 이번에는 주어가 3인칭인 경우에 의지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He shall meet you 주어가 3인칭 흰 평서문의 의지 미래니까 역시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나타내죠 자 해석해보겠습니다 He shall meet you 그가 너를 만나게 하겠다 이런 의미니까 내가 그로 하여금 너를 만나게 하겠다 이런 사역의 의미로 생각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주어가 3인칭인 평서문의 의지 미래의 경우에도 사역동사를 써서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인칭의 경우에는 사역동사로 let보다는 make를 주로 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쳐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로 하여금 너를 만나게 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make it meet 여기로 보세요 자 여기처럼 make가 사역동사로 쓰여서 mak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원형 자 이렇게 되면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He shall meet you와 shall 대신에 will을 쓴 문장을 비교해보죠 자 이 문장은 He will이니까 단순 미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 will은 단순히 뭐뭐 할 것이다 이런 뜻을 나타내죠 그래서 He will meet you 그는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이건 의문이니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누구누구를 머마하게 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shall we go there 그를 거기에 가게 할까요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 역시 상대방의 의지를 묻는 다른 몇 가지 표현으로 바꿔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를 거기에 가게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어를 I로 한 의지밀의 의문문으로 써서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볼 수 있겠죠 누구누구를 머마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진 사역동사를 let을 써서 바꿔보겠습니다 shall I let him go there 자 의지밀의 shall을 쓰지 않고 당신은 그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동서 want를 써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do you want him to go there 또 다른 방법도 있죠 말하는 사람이 내가 그가 가도록 시킨다 이런 의미를 첨가해서 당신은 내가 그를 거기에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do you want me to let him go there 자 이렇게 의지밀에는 주어 인칭과 문장이 종류에 따라서 we를 쓸 것이냐 shall을 쓸 것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조동사가 쓰이는지 잘 익혀둬야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참고사항을 하나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짧게 보세요 2인칭과 3인칭의 의지밀에 즉 평소문 you shall 또는 he shall, she shall, they shall 자 그리고 의문문 shall he, shall she, shall they 이런 것들은 문어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구어처에서는 잘 쓰이지 않아요 구어에서는 조동사 shall을 사용해서 말하기보다는 I will 또는 do you want 같은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조동사 should가 나옵니다 자 어떤 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should는 shell의 과거형이죠 그런데 should가 shell의 과거형 말고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should는 의무 당연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자 예문을 보죠 children should listen to their parents children 명사 child 아이의 복수형이죠 그리고 listen to 하면 뭐뭐의 기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니까 children should listen to their parents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에 기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의무나 당연을 나타내죠 두 번째로 should가 주장, 제안 등의 동사 뒤에 나오는 대절을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절에 propose 제안하다, 제의하다 suggest 역시 제안하다, 제의하다 이럴 뜻이죠 insist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런 동사들처럼 주장이나 제안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 오는 대절에 should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식 영어에서는 이 should를 곧잘 생략하고 동사 원형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죠 자 여기 주절에 proposed 자 이런 것이 쓰였죠 propose는 제안하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뒤에 대절에 should가 온 것입니다 자 물론 should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 be를 써도 상관없겠어요 자 그런데 should를 생략할 경우에 주절의 시제는 proposed 과거지만 대절에는 과거형이 아니고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을 해석해보죠 she proposed 그녀는 제안했다 that a doctor should be sent for that they are는 명사절로 동사 proposed의 목적어죠 send for 하면 누구누구를 부를러 보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긴 비동사 다음에 send의 과거 분사형 sent가 쓰여서 be sent for 이렇게 수동태가 되었는데 자 해석은 그냥 능동태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어요 that a doctor should be sent for 의사를 부르러 보낼 것을 정리하면 그녀는 의사를 부르러 보낼 것을 제안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을 보죠 자 여기도 주절에 suggested라는 동사가 쓰였죠 suggest는 purpose와 마찬가지로 제안하다 이런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he suggested 그는 제안했다 that we should go there that 이하는 명사절로 suggest의 목적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가야 한다는 것을 정리하면 그는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을 제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주절에 suggest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that 절에 should가 온 것이죠 자 물론 should를 생략하고 동사 운영 고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예문 she insisted that he should be invited to the party she insisted 여기 insisted를 잘 보세요 insist는 주장하다 고집하다 이럴 뜻이죠 그녀는 주장했다 that he should be invited to the party 자 that 이하도 역시 명사절로 insisted의 목적어죠 invite a to be 하면 a를 b에 초대하다 이런 뜻인데 자 여기서는 be invited to the party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됐으니까 파티에 초대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he should be invited to the party 그가 파티에 초대될 것을 정리하면 그녀는 그가 파티에 초대될 것을 주장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 역시 주절에 insisted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that 절에 should가 왔고 그리고 should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that he be invited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조동사 would가 나옵니다 자 무슨 용법이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지만 would도 should와 마찬가지로 will의 과거형 말고도 그 나름대로의 특별한 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would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예문을 보죠 often 자 부사로 자주 종종 get up 일어나다 이런 뜻이죠 자 late는 형용사로 쓰이면 늦은 부사로 쓰이면 늦게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습니다 he would often get up late in the morning 그는 자주 아침에 늦게 일어나곤 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would는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식으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죠 자 두 번째로 would는 정중한 부탁을 나타낼 때 쓰여서 뭐 뭐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죠 would you open the door 자 여기 would you 를 보세요 이렇게 would you 로 물어보게 되면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뭐 뭐 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의미로 will you 보다 공손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open the door 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대답을 보죠 of course i'm sorry i can't 자 만약 부탁을 들어줄 때는 of course 물론이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부탁을 거절할 때는 i'm sorry i can't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can't 다음에는 물론 open the door 가 생략되어 있어요 다음 세 번째로 would가 간절한 희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 뜻은 뭐 뭐 하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죠 he who would succeed must be diligent he who는 뭐 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고 succeed 동사로 성공하다 이런 뜻이죠 diligent 다 알고 있죠 형용사로 부지런한 금면한 이런 뜻이죠 he who would succeed 여기까지가 주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would가 바로 간절한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he who would succeed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죠 must be diligent must는 뭐 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정리하면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would like to 동사원형은 뭐 뭐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want to 동사원형과 뜻이 같습니다 자 이때 would를 줄여서 apostrophe d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I would like to go to 캐나다 나는 캐나다에 가고 싶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would like to를 want to로 바꿔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I want to go to 캐나다 나는 캐나다에 가고 싶다 이렇게 결국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would가 과거의 주어에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죠 I told him not to do it but he would do it I told him not to do it told는 말하다 tell의 과거 과거 분사죠 자 여기서는 과거형입니다 자 그리고 tell a to 동사원형은 a에게 뭐 뭐 하라고 말하다 이런 의미인데 자 이 문장처럼 tell a not to 동사원형 이렇게 쓰이면 a에게 뭐 뭐 하지 말라고 말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I told him not to do it 나는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but he would do it 자 이때 would가 바로 주어에 강한 고집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뜻은 어떻게 해서라도 뭐 뭐 하려고 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but he would do it 하지만 그는 그것을 하려고 했다 정리하면 나는 그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would는 뭐 뭐 하려고 하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어서 주어에 강한 의지 고집을 나타내죠 자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he would not go there instead of me he would not go there 그는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instead of me instead of는 뭐 뭐 대신에 이런 뜻이니까 나 대신에 정리하면 그는 나 대신에 거기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주어에 고집을 나타내는 would가 not과 함께 쓰여서 would not 이렇게 되면 뭐 뭐 하려고 하지 않다 자 이런 강한 거부를 나타내죠 자 이번에는 o2가 나옵니다 자 어떤 뜻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o2는 의무의 뜻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뭐 뭐 해야 한다 즉 should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should보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예문을 보죠 we ought to help one another one another 우리 앞에서 배웠죠 서로 이런 뜻이죠 we ought to help one another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2는 뭐 뭐 해야 한다 이런 의무의 뜻이죠 자 그럼 o2의 부정형을 살펴보겠습니다 o2는 o와 to가 합쳐진 말로 마치 하나의 조동사 같은 역할을 하지만 부정을 만들 때는 o2 not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o2 not to 이렇게 됩니다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만들죠 o2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니까 투부정사의 부정은 부정어를 투부정사 발 앞에 놓아야 하니까 o2 not to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예문을 보죠 너는 그런 것을 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 o2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부정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 바로 앞에 not을 붙여서 o2 not to say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조동사 need 와 their의 용법이 나옵니다 자 함께 보죠 need는 머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고 their 감히 머마하다 머마할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둘 다 의무문과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이고 긍정문에서는 본동사로 쓰입니다 자 하지만 현대영어에서는 need와 their을 의무문과 부정문에서도 본동사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럼 예문을 보죠 tom은 여기에 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긍정문이죠 여기 needs는 본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여긴 시제가 현재고 주어가 3층 단수니까 need 뒤에 s를 붙여서 needs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need가 본동사로 쓰이면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서 need to 부정사 이런 형태로 쓰입니다 그래서 needs to come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다음 예문 자 다음 예문 not이 있으니까 tom은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부정문이죠 그래서 여기 동사 need는 조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need 다음에 to 없이 그냥 동사원형 come이 온 것입니다 그냥 need not 동사원형 이렇게 애호되면 편해요 자 need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3층 단수지만 need ds가 붙어서 needs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need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need not은 뭐 말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로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must의 부정이라는 거 앞에서 배웠어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현대용어에서는 부정문의 경우에도 need를 그냥 본동사로 쓰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의 부정을 만드는 조동사 둘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긴 tom이 3층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does를 써야겠어요 그래서 does not need to come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does not need to come here does not need를 보세요 여기 need는 원형으로 조동사 doesd에서 본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need의 의무문을 보죠 need tom come here tom이 여기에 올 필요가 있니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의무문으로 여기 need는 조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즉 의무문을 만들 때 조동사 need가 문장 제일 앞으로 나가서 need 플러스 주어 tom 그리고 동사 원형 come 이런 순서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의무문에서도 역시 need가 본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만약 need를 조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 취급해서 조동사 둘을 사용해서 의무문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does tom need to come here does tom need to come here? 너즈를 보세요 여긴 주어가 3이싱 단수고 시제가 현재니까 조동사로 더즈가 온 것이죠 조동사 더즈가 왔으니까 d의 need는 동사 원형으로 본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need는 부정문과 의무문의 경우에도 긍정문과 마찬가지로 본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조동사 dare가 들어간 문장을 보죠 dare 감히 뭐뭐하다 뭐뭐할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니까 he dares to say such a thing 그는 감히 그는 감히 그런 것을 말한다 즉 그는 그런 것을 말할 용기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긍정문이죠 여기 dare가 본동사로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제가 현재이고 주어가 3이싱 단수히이기 때문에 dare 뒤에 s가 붙어서 dare 이렇게 되고 뒤에 투부정사가 온 것이죠 자 다음 예문 그는 그런 것을 말할 용기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것은 부정문이죠 dare는 need와 마찬가지로 부정문에서는 조동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dare 역시 조동사로 쓰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3인칭 단수히지만 dare의 의미에 s가 붙지 않았죠 자 그리고 부정문을 만드는 조동사 does가 쓰이지 않고 not이 바로 dare 뒤에 들어가서 뒤에 to 없이 동사원형 say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dare 역시 부정문에서 본동사로 쓰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문장은 조동사 does를 이용해서 부정문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e doesn't dare to say such a th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doesn't를 보세요 조동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dare는 동사원형으로 본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보죠 dare he say such a thing 그는 그런 것을 말할 용기가 있니 즉 그는 감히 그런 것을 말할까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의무문이죠 그래서 여기 dare는 역시 조동사로 쓰여서 dare가 문장 앞으로 나가서 조동사 dare 플러스 주어 he 그리고 동사원형 say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의무문의 경우에도 dare가 본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dare를 조동사 취급하지 않고 일반 동사로 취급하면 does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does it dare to say such a th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oes를 보세요 이때 does는 의무문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조동사니까 dee dare는 동사원형으로 본동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번 시간 마지막 순서가 되겠어요 자 used어의 용법이 나옵니다 함께 보죠 used어는 used와 to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발음도 used to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한 단어처럼 used to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used to는 첫째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데 자 그때 의미는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예요 자 예문을 보죠 take a walk 산책하다 이런 뜻이니까 he used to take a walk 그는 산책을 하곤 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 마라 즉 그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곤 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이게 used to는 뭐 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의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used는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는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한때 뭐 뭐 이었다 이전에는 뭐 뭐 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used to live in Seoul 그는 한때 서울에 살았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만약 여기 used를 습관으로 해석해서 그는 서울에 살곤 했었다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 어색하죠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과거의 상태로 보아서 그는 과거에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다음과 같은 문장과 뜻이 같아요 once he lived in Seoul but he doesn't live in Seoul now once는 한때 예전에 이런 뜻이니까 once he lived in Seoul 한때 그는 서울에 살았다 but 그러나 he doesn't live in Seoul now 지금은 서울에 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스턴은 이렇게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예문을 보죠 자 여기 get used to cooking을 보세요 get used to 명사 혹은 동명사게 되면 뭐뭐 익숙해지다 이런 의미로 동작을 나타냅니다 자 여긴 get used 다음에 cooking이라는 동명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get use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아니고 ing가 온다는 거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이때 to는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전수사 to이기 때문에 to 다음에 동사가 올 때는 원형이 아니고 동명사를 써야 하는 것이에요 자 cook은 동사로 요리하다 이런 의미죠 명사로 쓰이면 요리사 이런 뜻도 있죠 she will get used to cooking Korean food 그 여자는 한국 음식을 요리하는데 익숙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자 be used를 보세요 자 이렇게 be used 명사 동명사하게 되면 뭐뭐에 익숙하다 또는 익숙해 있다 이런 식으로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앞에서 배운 get used to는 익숙해지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지만 be used to는 익숙해 있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she is used to Korean customs custom 명사로 관습, 풍습 이런 뜻이니까 그 여자는 한국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럼 유스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유스터 동사 원형은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서 뭐뭐 하곤 했다 이런 의미일 때도 있고 과거의 사실이나 상태를 나타내서 한때 뭐뭐 이었다 이전에는 뭐뭐 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get used to와 be used to는 used 동사 원형과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자 get used to와 be used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없고 명사나 대명사 그리고 동명사가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먼저 get used to는 뭐뭐에 익숙해지다 이런 뜻으로 동작을 나타내죠 be used to는 뭐뭐에 익숙해 있다 이런 의미로 상태에 중점을 두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조동사에 대한 문법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 배운 것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해 효과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질 연습문제 종합문제도 김지수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그럼 저는 11장에서 찾아뵙죠 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